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2연패 배성재 결혼이 빠를지 리버풀 우승이 빠를지 대결은 일단 보류 안녕하세요 5월 13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크러쉬 한상원 스킵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2018-19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2연패를 달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는 동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맨시티와 리버풀이 승점 1점 차로 동시에 경기를 시작했는데 맨시티가 브라이튼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먼저 내주는 바람에 또 리버풀은 앞서고 있는 바람에 잠시나마 리버풀이 역전을 하는 듯 했습니다만 맨시티가 과르디 올라간다 갑자기 옷을 훌러덩 벗고 갑자기 맹렬한 지휘를 하기 시작하더니 4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도 평상시 다른 시즌이었더라면 우승하고도 남을 만한 승점을 쌓았는데도 아쉽게 승점 1점 차로 준우승을 하고 말았고 맨시티가 리그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우승 경쟁이었는데 인터넷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걸 띄우는 바람에 괜히 저는 양 팀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약간 내심 맨시티가 우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가졌었습니다 결혼이 빠를지 리버풀 리그 우승이 빠를지 이런 거 부의순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보류 무승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카이지가 떠오르네요 아무튼 놀랍게도 박펠레 말고 진짜 펠레가 리버풀 우승을 찍었다던데 그 역시 과학입니다 바다라뚠뚠빔님 리버풀도 배성재 결혼만큼 지독하다 마녀베로님 배디도 결혼하고도 남을 만한 나이지 다 차단해 주세요 네임드들 상관없이 다 차단해 주시고 오늘은 더덕 퀴즈쇼 지난주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덕후 퀴즈를 모집하겠습니다 때 묻고 있는 더방놈 장여원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주토피아 재밌게 보신 분들 함께해 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입풀고 가는 시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 10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 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페인트는 지비스코, 렉서스코리아, 영화 기생충, 삼성화재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림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디제이 할 때도 난림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림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림구.com 어머, 너도 난림구 입었구나?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왕초보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영어 달출 해커스톡 롯데카드와 SKT의 만남 텔러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인 이 아이들의 견생을 20세까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보다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지는 메리츠 페퍼옴 페퍼미트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최동요님 헬스하고 햄버거 먹으면 근육 생성에 좋다고 해서 운동할 때마다 햄버거 3개씩 먹었어요 두 달 동안 먹었더니 배가 나오고 있네요 베리처럼 뚠뚠족이 되면 어쩌죠? 라고 하셨습니다 근육 생성에 좋다는 좋은 성분이 있겠죠 하지만 근육 생성보다 지방 생성하는 성분이 더 많으니까 이런 당연한 걸 왜 얘기하고 있어야 되죠? 린스컴 뭐 이런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햄버거 3개씩 먹는다는데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아니라면 조금만 드시고요 채딩창에 응 망했어 근육 생성이 아니라 제육 생성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햄버거야말로 탄단지 완전 식품이다 그럴 수 있죠 이민기님 가고 싶은 브런치 카페가 있어서 한 달 전부터 가려고 벼르는 중인데 매일 늦잠 자서 못 가고 있네요 올해 안엔 갈 수 있겠죠? 저는 모르죠 일어나세요 어딘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아주 맛있는 걸 저도 브런치를 먹었는데 좋은 데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2995님 친구네 고양이 임보호 중입니다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저도 냥이 한 마리 식구로 드릴까 봐요 고맙습니다 임보호 임시 보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낼 때 슬퍼한다는데 이번 기회에 또 입양하면 좋죠 김굽다 불렛 놈님 내가 왔다 배가 놈아 네임드란 고인물도 차별 없이 차단하겠다는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김수현님 월요병 때문에 피곤해 죽겠지만 텐텐 라디오를 듣기 위해 졸린 눈 비비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는 성재오빠의 텐 텐텐클럽은 거의 10년 전 명칭입니다 근데 뭐 텐텐이라고 하셔도 돼요 감사하고요 프리설원이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모태솔로 30년이면 마법을 쓰고 좋아하는 영화도 계속 불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이것은 영어 듣기평가인가 덕후 퀴즈인가 이것은 상품을 주기 위한 퀴즈인가 놀리기 위한 퀴즈인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도 함께하세요 더덕 퀴즈쇼 주토피아의 여우 닉이 있다면 베텐에는 여우 장폭스가 있죠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한 주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는 좀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회식이 많았던 날이어서 지난주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네요 이상하게 회식을 장예원 아나운서와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도 끝나자마자 한잔하러 갔어요 수제비 너무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베텐 공식 회식이 있었고 또 어제는 우리 철업디 김영철 DJ가 한판 붙잡을 해서 제가 지원군으로 장예원 아나운서와 우리 조노자키 작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일주일에 세 번은 지겹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만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슨 기승전결이 뭐죠 그게? 어쨌든 뭐 좋았다는 거죠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시끄러웠겠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네 명 중에 저만 조용히 있었고요 한 명 정도는 한두 명 정도는 쉴법도 한데 정말 이렇게 네 명이 다 떠드는 건 저는 안 떠들었잖아요 듣기만 하셨지만 저는 계속 듣고 있었고 영철 형님이 계속 성질을 웃겨야 돼 그래서 계속 뭔가 시도해서 서럽띠는 정말 일주도 안 쉬고 얘기를 하고 갔죠 그렇죠 어쨌든 배텐 전체 회식에 처음 참여해서 다른 요일 게스트들과도 이제 만남을 갖고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처음 간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봄나들이도 같이 갔었고 예전에 제가 고정 DJ 할 때 다 만났던 게스트들이어서 딱 못 만났던 분이 나미춘 그리고 이말련 씨 핵심적인 멤버들은 못 봤었네요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웃겼어요 마피아 게임을 했는데 이말련 작가한테 거의 MRI 찍혔죠? 저 진짜 너무 팬이 됐어요 이말련 작가는 진짜 최고예요 이말련 작가가 마피아 게임에서 저를 유일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CT를 찍었던 얘기예요 이번에 저랑 윤태지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한 3명 정도 CT를 완벽하게 찍었어요 아 우리 붐식 PD 우리 붐식 PD 그분은 진짜 사람의 마음까지 읽더라고요 표정도 읽고 저는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통쾌했고 최고였어요 장예원 뇌정지 멘붕 그 모습을 아주 크게 즐겼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MT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MT는 좌표를 가리지 않아요 꼭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해외에서 MT가 열릴 때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못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하지만 후발 주자니까 장예원 선언 열심히 참여해야겠죠? 왜 강조하시죠?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누구를 안 가시게요? 아니요? 아니요는 뭐죠?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요가 나오죠? 그럴 일 없죠 WH 퀘스천인데 예스노 그라트 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람다원다원님 이 정도면 마피아의 텐 아닌가요? 하셨는데 진짜 마피아밖에 안 했어요 자 오늘은 영화 퀴즈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더 함께하게 된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입니다 동물들의 천국 같은 도시 주토피아에서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지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토끼 경찰 주디와 사기꾼 여우 닉의 우정 이야기 또 많은 동물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장예원 씨는 어떤 동물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 나온 캐릭터들이 다 매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디와 닉의 케미를 보면서 배성재와 장예원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토끼이 냈네요 아니 근데 제가 주디죠? 아니 이 둘이 진심을 아는 듯 진짜 서로를 막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서로 돕고 힘들 때 힘이 돼주고 그런 면에서 저와 배성재 아나운서가 아닐까 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아 왜? 아니요 그런 케미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채팅창에 주토피아에 돼지 나오나요? 그러신 분이 안 나오고요 여우와 돼지인가요? 하신 분이 있는데 북극곰 안 나오는데? 없었어요 북극곰 저는 그 남은 을보를 제일 좋아했고요 저도 남은 을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남은 을보가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그 영화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느낌? 좀 여유 있는 타임에 남은 을보가 꼭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작부터 이거는 걸작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지난주에는 닉이 주디를 캐럿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등장 순서대로 배우라는 아주 정말 너무 더러운 퀴즈가 나갔었는데 이번 주는 문제 난이도가 어떨지 슬쩍 예습했습니까? 제가 슬쩍 봤는데 지난주보다 조금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회식 많이 하느라 좀 힘들었구나 좀 바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틀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4번이나 5번은 당연히 어렵지만 거기까지는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코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덕 퀴즈쇼는 덕후인 분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낼 건데요 문제를 모두 맞히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하고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채팅창에 쉬우면 예원아 네가 풀어본다 난이도 어차피 100인데 99로 내려왔을 뿐이라고 지난주에 비해 조금 쉽다 이 정도? 오늘 물수능이네 쩝 하시면서 물수능일 수 있죠 관전자들의 여유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오늘은 분량만 쪽 빨고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이름은 이명주라고 합니다 용인에 사는 명주씨 네네 명주씨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스물넷입니다 스물넷? 그러면은 군대는요? 군대는 제대했습니다 언제? 3월에 제대했습니다 3월이요? 그럼 진짜 머리가 아직 많이 안기셨겠네요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건강하게 잘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어디에 계셨나요? 저는 연천에 있었습니다 연천이요? 연천은 어느 쪽에? 좀 많이 추우셨겠네요 네 많이 추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투가 챕빙창에 군기가 아직 안 빠졌다고 군기 좀 빼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모했습니다 모모했습니다 좀 긴장돼서 지금 그러네요 긴장돼서 예전에 말투가 나오시나 봐요 편하시면 단악과 말투로 하셔도 되고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어디서 건빵 냄새 안 나? 하신 분들이 있고 다들 놀리는 거니까 명주씨 그럼 뭐하고 지내셨어요? 요즘 전역하시고 저는 지금 여행을 가려고 여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요? 유럽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유럽 어디지요? 파리로 갑니다 파리 파리 너무 가고 싶은데 전공이랑 관련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있고 일단 유럽 쪽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는데요? 한 두 달 정도 갑니다 길게 가시죠 혼자 가세요? 예 위로 드리고요 다소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소 좋은 일 있을 것 없으니까요 바게트 많이 드시고 네네 파리 생제르맨 경기 보시고 아 예 축구도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세요? 네 네이마르 보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 제대하신 분이 이렇게 단악과 말투가 배워있으시지? 아니 목소리에서 진짜 솔로 느낌이 네 솔로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파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서 좋은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해피엔딩을 위해서요? 아 행복한 일 여행을 좀 들기래 오겠습니다 저는 네 자 너무 아군 느낌이 많이 나고요 네 자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명주씨 그러면은 주토피아 가볼게요 주토피아 몇 번 보셨어요? 어 주말에 다섯 번 봤습니다 주말에 다섯 번으로 될까요?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1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토피아의 포유류 차량국 공무원으로 사바나 지역에서 시속 185km를 달려서 주디와 닉에게 잡혔던 폭주족입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뭘까요? 설마 폭주족 설마 아니죠 명주씨 주디와 닉에게 잡혔던 폭주족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 1번 문제입니다 저 전화 끊긴 줄 알았어요 지금 어 네 그 아 동물인 알겠는데 이름을 이름을 모르신다? 말씀해야죠 이름을 말해야죠 네 저희 장난치지 마시고 동물은 뭘까요?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나요 저희 분량 대폭발입니다 아니 명주씨 이병장 장난이 심하시네 동물은 뭔데요? 나무늘보입니다 나무늘본데 이름이 뭐죠? 이름? 초긴장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저 지금 땀나요 저기 그 카메라 찍을 때 아 눈 부시면 아 저기 그것 좀 꺼주세요 뭐라고 하죠? 세 글자 세 글자 명주씨 저희 아우 눈 아파 그 반짝거리는 거 좀 꺼주세요 뭐라고 하나요? 플래시 아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정답입니다 네 네 네 명주씨 왜 그래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네 다음은 자신이 네 갑자기 채팅창에 다시 입대하라고 재입대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명주씨 아니죠? 다섯 번 보셨다고 해서 이렇게 더방놈들을 가지고 노는 청취자 계셨군요 정말 다음 문제부터 사진이 있습니다 네네 자 소리 한번 지루할까요? 전방에 3초간 함성 발사 와 와 2번 불안하다 강나라 부대 2번 문제 자 명주씨 2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닉은 상처받은 주디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닉은 어린 시절 레인저 스카우트에 갔다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상처받은 걸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말자 2번 처음 보는 동물 친구들과는 쉽게 어울리지 말자 3번 세상이 여우를 믿지 못할 교활한 짐승으로 본다면 굳이 다르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자 4번 다른 동물들이 여우짓을 할 때는 가만히 보고 있지 말자 5번 불편한 상황이 편한 것이니 굳이 편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자 두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닉이 깨달은 두 가지 따돌림 받고 깨달은 두 가지 뭔가요?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1번과 3번 네 정답입니다 잘 떨리네요 한 문제 한 문제 저희 분량을 위해서 생방송이니까 4번까지는 최소한 와주셔야 돼요 4번까지 가야 돼요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에 불편한 상황이 편한 것이니 굳이 편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자 명주 씨 누구의 명언일까요?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잘 모르겠네요 배성재 씨가 인생의 진리죠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배텐 들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군 제대하고부터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매일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군대에서도 요즘 라디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점호 시간이잖아요 지금 10시 군인의 딸이 10시면 다 돼서요 저희가 대신 변명도 해드리고 답도 알려드리고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같이고 상고치고 3번 문제는 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3번은 3번 문제부터 2부에 드릴게요 혹시 2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봐요 소개해 주세요 이명준이 좀 기다려주세요 하울과 제이의 퍼엡스러브 듣고 올게요 흐린 하늘에 오늘은 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26도 모레는 28도 주 후반은 29도까지 올라 7월 말에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남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오겠고 대기가 불안정해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외 전국 대부분은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는 계속해 건조하겠습니다 또 내일 수도권에서는 대기 정체로 오전과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14도 대구 15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26도 전주와 대구 28도 광주 29도로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7도입니다 이서윤입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자주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에 펼쳐성대의 텐줄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월요일 방송 더덕 퀴즈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려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더덕 퀴즈쇼 주토피아 퀴즈 갓 제대한 이명주 예비역 병장님과 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채팅창에 이병장님 4번까지는 가주시지 말입니다 라고 하셨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명주씨 이병장님 여보세요 네 시원하게 마스터 한잔 하셨어요? 아 네네네 네 자 3번 문제는 꼭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명주씨 혹시 뭐 캐릭터 이름이나 이런 요약 정리본 같은 거 정리한 거 없으세요? 아 수첩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기대해 볼게요 네 자 꼭 5번 문제까지 푸셔서 상품권 받으셔가지고 멋진 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3번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효과음 딩동자리에 들어갈 주디의 말이 뭔지 맞춰주세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주디는 옆방의 시끄러운 상황에 더 기분을 망쳤는데요 이때 자기 최면을 걸며 다짐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내일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 2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돼 3번 내일은 좋아질 거야 4번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자기 최면을 걸며 다짐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라 그렇죠 보기를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빠르게 한 번 1번 내일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 2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돼 3번 내일은 좋아질 거야 4번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영어로 대사를 혹시 읊으실 수 있나요? 아 3번 3번으로 하겠습니다 영어 전공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명주씨 내일은 좋아질 거야 영어로 하면 뭡니까? 3번으로 하시겠대요 네네 더빙판으로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더빙판 아까 자신 있게 영어 전공하셨다고 채딩창의 투마로우 굿 투마로우 굿 네 정답 내일은 좋아질 거야 영어로 하면 뭔가요? 투마로우스 어나덜 데이였습니다 어나덜 데이 어나덜 데이 구수하네요 시골 출신이라서 자 수신료의 여신님 이명주병장 구하기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진짜 힘들게 힘들게 3번까지 왔네요 2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는 저한테 적용되는 거죠 채팅창에 장폭수 발음 무엇? 어나덜 데이 어나덜 데이 제가 알기로는 해외 귀빈들 참석하는 영어 진행 행사도 많이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나덜 데이가 나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듣기 쉽도록 알겠습니다 자 이명주님 이제 마의 4번 구간에 진입합니다 근데 이 4번 제가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아요 평소보다 쉬워요 그래요? 2번 해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영어 듣기 해석 능력과 목소리 판별 능력을 요구하는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영어 대사를 잘 듣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지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일까요? 캐릭터 이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정말 쉽네요 이름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명주씨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초 드립니다 3 2 1 뭐죠? 찍어라도 볼까요? 명주씨 아무거나 이명주님 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중대장은 이병장에게 실망했다 어려웠나 봐요 취침 소득하겠습니다 병장이 상병에게 자 아저씨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라고 저희가 다 하지 않았나 오늘 장례원이 문제 내고 배성재가 푸는 그런 도덕 퀴즈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답은 클로하우저가 주디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분량을 어느 정도 뽑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시원하고요 시원하고요 자 다음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클로하우저는 이제 경찰서 앞에 있는 네네 캐릭터죠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안산에 살고 있는 26살 최준원입니다 최준원님 하시는 일은 뭘까요? 아 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어떤 전공이에요? 저 컴퓨터 공학이요 오 예 이 주토피아가 좋아서 신청하신 거예요? 어 네네 주토피아 한 번 봤었는데 재밌어서 원래 베텐은 들으셨고요? 아 네 저 한 들은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어? 베텐은 어떻게 하다가 입문하시게 된 거예요? 어 그냥 듣다가 네 그냥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그 평소에 제가 피땡 온라인 게임 많이 하는데 아 그래서 배성재 아나운서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 그 들려가지고 결국은 배디의 팬이었구나 아 네 아주 흔한 유입 경로입니다 핏땡 핏땡 축구 게임 하다가 이제 저 그걸로 해가지고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축구 중계 보다가 타고 들어오는 경우 리액션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경로다 감사하고요 목소리가 약간 컴공과 사람의 목소리예요 네 아긋나긋다 정말요? 네 영화에서 나오면 해커의 목소리 자 선수들 입장하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예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보이스의 소유자입니다 네 이 영화 몇 번 보셨어요? 준원씨 어 저도 다섯 번 아 불안하다 아 근데 앞에 뿐 나온 문제를 제가 들어봤는데 아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오 그럼 준원씨는 다 맞추신 건가요? 아 그게 저한테 맞섰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되게 떨리네요 그러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아까는 1번부터 불안했거든요 저희 아 네네 아 네네 1번은 좀 진짜로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기 그 목소리가 백신 만드실 것 같다고 백신이요? 네 왠지 컴퓨터 컴퓨터 백신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하다 준원씨 안산철 쓰라고 하신 분 있어요 준원씨 이거 백화점 상품권 타면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저 여자친구랑 백화점에서 뭐 살래요 아니 그니까 어쩐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여자친구랑 백화점에서 뭐 살래요 그건 아니고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 사실 건데요? 어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신발? 신발? 커플 신발 네 자 스겜 할까요? 커플이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또 1번 문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안산철수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잘 듣고 맞춰주세요 1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토피아 경찰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주토피아 최초의 토끼 경찰이 주디가 경찰서 출근 첫날을 맡은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차 단속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주차 단속 딱지를 엄청 끊었죠 네 자 꼭 좋은 거 사셨으면 좋겠고 커플 신발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네네 정확한 목적이 있으시네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두 동물의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이 대화에서 굵고 터프한 목소리를 가진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동물의 종류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동물의 종류요? 네 아이고 잘 알아요 아이고 코끼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코끼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요? 네네네 동물의 종류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동물은 무슨 아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생겼나요? 그 코알라 같이 생겼는데 코알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코알라요? 묘사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 애기 잠옷 코끼리 잠옷 입고 있고요 그 사막여우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사막여우처럼 생겼다? 네네네네 자 둘 중 하나 코알라 대 사막여우 사막여우 뭘로 하시겠습니까? 사막여우요 정답입니다 자 살짝 도와드렸어요 아슬아슬했지만 아무리 커플이지만 저희가 또 2단계는 또 2번에서 오늘 왜 이러죠? 지금 43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도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쉽다 그랬는데 이게 실수였나요? 최준호님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여기서 저희 불량 펑크라면 장예원이 문제 풀어야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채팅창에 오늘 또 이유식 방송인가요? 떠먹여주네 진짜 떠먹여주는 방송이에요 오늘 진짜 물숭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주차 단속만 하지 말고 커플 단속도 하라고 하신 1회에서는 신발을 사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준원씨 채팅창에 그 신발 사주면 여친 도망간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작년 아나운서 신발 받고 많이 도망간다고 저요? 제가 도망갔냐고요? 왜 이러세요 오늘 자 3번 문제 가도 될까요? 네 자 3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동물 세계를 그린 주토피아에서는 인간 세계를 패러디한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 보기 중 패러디가 잘못된 것을 두 개 골라주세요 1번 주디가 쓰는 스마트폰 뒤에는 사과 표시가 아니라 당근 표시가 있다 2번 가젤이 인터뷰한 방송국 이름은 BBC가 아니라 BBG이다 BBZ요 그리고 3번 주디가 당근에 포장한 식물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라 주스트리트 저널이다 4번 주크 위질튼이 판매하던 불법 복제판 DVD 중 하나는 빅히어로 식스가 아니라 피그 히어로 식스다 그리고 5번 주디의 MP3 목록에는 레딧고가 아니라 레딧고우츠가 들어있다 자 패러디가 잘못된 것 두 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시 가야겠죠? 네 한 번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1번 주디가 쓰는 스마트폰 뒤에는 사과 표시가 아니라 당근 표시가 있다 2번 가젤이 인터뷰한 방송국 이름은 BBC가 아니라 BBZ이다 3번 주디가 당근을 포장한 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라 주스트리트 저널이다 4번 주크 위질튼이 판매하던 불법 복제판 DVD 중 하나는 빅히어로 식스가 아니라 피그 히어로 식스이다 5번 주디의 MP3 목록에는 레딧고가 아니라 레딧고우츠가 들어있다 네 두 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준원씨 네 자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가요? 네?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듣고만 계신가요? 네네 지금 전화만 하고요 네 잘못된 거 두 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초 드립니다 3 2번이랑 5번 하겠습니다 2번이랑 5번 5번은 뭐가 틀린거죠? 5번이 레딧고우츠였나요? 레딧고우츠 아 네네 레딧고가 아니라 레딧고우츠 아 고우츠요? 네 G-O-A-T 어 그러면 문제 혹시 다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 1번이 뭐였죠? 사과 표시가 아니라 당근 표시 스마트폰에 자 3초 드립니다 2번 3번 하겠습니다 2번 3번 2번 3번 정답입니다 아 제가 5번 보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다시 물어보셨구나 네네네 타임즈 패러디가 주토피아 타임즈였습니다 3번 신문의 이름이 네네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이제는 다시 안 읽어드리니까 한 번에 꼭 푸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그런게 아니라 혹시나 이렇게 두 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지루하실까봐 그게 좀 염두를 해뒀던 것 같아요 제가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은 등장인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등장인물에 대한 이름을 말하면 어떤 동물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총 5개 문제 나갑니다 자 1번 기디온 그레이 그 여우구요 네 그 직업은 빵집 파는 몰라요 제빵사 2번 에밋 오터톤 어 에밋 오터톤은 수달이고 그 원예사입니다 3번 맥콘 맥콘이요? 네 그 경찰이고 콧불소 4번 난기 난기 코끼리구요 요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5번 프렌신 네 잘 안들렸어요 프렌신 프렌신이요? 네 마지막 문제 프렌신 다 왔습니다 어떤 동물이고 직업은 뭘까요? 프렌신 3초 드립니다 3 1 경찰이구요 1 콧불소입니다 콧불소인가요? 하마입니다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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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입니까? 콧불소입니까? 하마 하겠습니다 하마 여기까지가 자 조현님 신발은 커플끼리 각자 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마와 콧불소입니까? 하마입니까? 코끼리죠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 하마와 콧불소가 아니라 코끼리였습니다 최준호님 채팅창은 지금 정의구현했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데 정의는 사람 장례원 아나운서가 너무 눈으로 욕을 해서 제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짜증스러운 눈빛을 그래서 선배 이런 것도 계속 가야 돼요? 이런 눈빛을 프렌신 프렌신 할 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짬폭스 무섭다고 하신 분이 있고 욕쟁이 폭스 장례원 뇌짜매 진짜 아니 오늘 유독 여러 번 읽어달라는 분이 많았어요 오늘 짬폭스 선배 이런 것도 바라죠? 눈으로 욕했어요 자 속이 시원하다고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백길이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걸 못 맞춰? 코끼리잖아 그러니까 코끼리를 이 얘기하신 분 꼭 차단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퀴즈를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딱한 문제 1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주디가 미스터 빅의 딸 따쥐 아가씨 푸르푸르를 도넛으로부터 구해내는 장면인데요 두 동물의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너무 귀엽네요 목소리 주디가 미스터 빅의 딸을 구하고 어떤 칭찬을 하자 따쥐 아가씨가 땡큐라면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어떤 칭찬을 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답도 저희는 환영을 하죠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기비급 기생충 5월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지민씨 감정으로 표현해주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아 저렴해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아 든든해 좋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가입은 1600-5008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더더 퀴즈쇼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청취자 퀴즈를 드렸습니다 따쥐 아가씨가 땡큐라며 감사 인사를 했는데 어떤 칭찬을 했는가 를 문제로 드렸거든요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러블리 헤어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예쁘다 머리가 너무 예쁘네요 땡큐 원압으로 하바나 온난화님 너 장폭스 닮았다 4820님 선물 드리면 안 되나요? 두유노 베텔 선물 드리고 싶네요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머리가 예쁘네요 백이동님 그리고 2361 김병수님 3744님 근육 완화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육 강화가 아니라 완화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나요? 자 다음 주에는 음악 퀴즈 가보려고요 주제는 응답하라 2005 2005년 인기가요가 문제로 나갈 예정이니까 2005년도에 노래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 2005년도에 노래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2005년 인기가요를 달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어서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하나죠 영화 앤트맨 퀴즈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앤트맨 달고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퀴즈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네 2005년이면 제가 KBS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아나운서가 됐던 해군요 어 2005년? 역사적인 해인데 그때 몇 살이었어요? 2005년에 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 중빙장폭스 그때 기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다니요 네 영광이죠? 네 자 끝인사는 예원씨에게 맡기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 그러면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주십쇹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